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자로 조선일보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을 트롯의 열풍으로 몰아넣은 TV조선의 서혜진 제작본부장입니다.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 그리고 미스트로트 시즌2로 트롯의 열풍, 신드롬을 만들어낸 그 장본인인데요.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멋진 그리고 공감되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이시죠? 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아무튼 주말이라고 하는 코너에 김윤덕 기자의 사람인이라는 코너에서 서혜진 PD죠. 본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던 트롯을 끄집어냈고 이제 트롯을 세계화하는 데 기초를 만들어낸 트롯의 열풍, 신드롬을 만들어낸 서혜진 PD의 인터뷰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감되는 인터뷰 중에서 오게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서 PD의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시청자가 다 옳다. 시청자 그들은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청자 옳은 얘기입니다.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가 좀 있어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치열한 지옥이 즐겁다. 말도 많지 않았습니까? 탈도 많고 인기와 화재도 많고 뭐 내종자 의혹, 진달래 사건, 심사의 공정성 부분 제작진들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악마의 편집 편집이죠, 편집 뭐 등등등으로 엄청나게 탈도 많았던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지옥이지만 이것이 즐겁다 라고 하는 아, 이 프로의 냄새가 나는 서혜진 pd의 인터뷰는 정말 멋집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논란이 됐던 전유진의 탈락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달리던 전유진을 떨어뜨린 데 대해서 팬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메들리 미션에서 전유진이 속한 미스 유랑단은 3위를 했다. 3위 그룹에서는 5명 중에서 3명만 다음 경연에 갈 수 있는데 윤태화와 양정은 합격권이었고 김태현 전유진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사실 유진이가 태현이보다 보여준 게 없었다. 계속 추가 합격으로 올라온 상태다. 무엇보다도 태현이가 범내려온다를 독보적으로 불러서 마스터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제작진으로서도 엄청난 리스크다. 하지만 마스터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팬들의 실망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게 절대선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쉽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윤태화와 양지은은 합격권이 아니었습니다. 양지은은 이 중결승 진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습니다. 이 말이 틀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청자들이 옳다. 그들이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거꾸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절대선은 아니다.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인터뷰가 너무 멋진 인터뷰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뭐 견강부회라고 할까요?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우리는 옳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스트로 시즌2에서 시청자가 옳다. 그들이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들의 문제지적 또 말하자면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항의 이런 부분은 틀리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아서 TV조선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대가 있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TV조선은 제작진은 옳고 시청자나 국민은 다 절대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서운합니다. 시청자가 옳고 국민이 옳았다면 그 방향대로 설명을 하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의 콜센터나 뻥숭아학당의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TV조선은 일체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지금 이 CP죠. 제작본부장이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악플이나 이런 것도 듣고 즐긴다. 그런 인터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다가 윤태와 양지은은 합격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틀린 얘기죠. 양지은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패자부활로 극적으로 올라온 게 양지은인데 이 부분도 틀려서 좀 아쉽고요. 제작진이 홍지훈을 밀었다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음모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러스에서도 이명웅이 완픽이다. 장민호가 완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 다른 말이죠. 가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모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부분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달래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하찮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대로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일수록 위기일수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 최대 위기였던 미스터트러스의 결승 때처럼 결국 드라마가 됐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TV는 사실은 공적 기능을 방송국은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업적으로 인기를 끌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상파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 사실 이 종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이 갖고 있는 사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적 기능도 중요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치게 공개한 부분도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상업적 판단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아쉽고요. 또 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양지은의 반전은 너무 드라마틱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학폭이 터진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스터 10명에게 전화를 돌렸다. 모두 양지은을 선택하더라. 일종의 패자 부활로 올라온 양지은이 결승에서 70만 표나 얻을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아 이게 오디션이구나.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게 오디션의 매력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때 자막에 양지은이 어때요? 라고 하는 제작진의 자막이 있습니다. 멘트의 자막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나 거꾸로 지금 서혜진 PD는 제작진의 결정이 아니고 마스터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렸더니 양지은을 선택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좀 맞지 않는 부분 같고요. 또 심사위원 무용론에 대해서 국민투표 비중을 줄일 생각은 없냐. 이 부분은 또 아까 제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투표가 중요하다. 자 멘트를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어마어마한 열망을 느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데가 별로 없으니 시청자들이 미스트로 진 만큼은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왜 왜 전유진은 5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를 한 이 시청자의 판단을 무시했는지 결과적으로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시청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공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거꾸로 전유진 문제는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어마어마한 열망을 느꼈다. 왜 이 열망을 반영을 시키지 않았나요? 이게 좀 억지다. 모든 해석을 TV조선 중심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박선주 마스터를 영입한 것이 신의 한수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사실은 우호적인 질문입니다. 신의 한수였다. 왜 그러냐면 박선주 마스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박선주 마스터 과거의 잘못 같은 걸 지적하면서 마스터로서 자격이 없다. 또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제작진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혜진 PD는 본부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스터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내야 한다. 시청자들에게 욕먹으면 중간에 흔들리고 칭찬만 늘어놓는데 박선주는 뚝심있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동갑인데 어쩜 저렇게 매력적일까 싶은 여자다. 이 박선주가 51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혜진 PD도 51세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집의 힘이 압도적이었다. 잘했다는 얘기에요. 편집이 악마의 편집 주장에 대한 반대 얘기죠. 그 때문에 진상조사위까지 등장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스포츠프로나 다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미난 예능을 만드는 게 지상 최대 과제다. 98%를 버리고 2%만 남기는 편집이 예능의 생명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버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시청률 30%의 무게를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해진 PD가 정말 멋진 PD고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2549 2549 2549가 25세 에서부터 49세가 소위 말하는 광고 쪽에서 영향력이 있는 세대라고 해서 이쪽의 시청률을 높이는데 열망할 때 본인은 5070 했다는 거 아닙니까? 50대에서 70대 그게 딱 맞아 떨어졌고 이들이 서해진 PD의 프로에 박수를 보내서 이렇게 엄청난 경의적인 시청률을 찍은 게 사실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전반적입니다 사실 시청자가 다 옳다 그들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 이런 것이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다 옳았지만 그 내용 인터뷰 내용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지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는 공감되어 공감이 가는 인터뷰였지만 부분적으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특히 전유진과 관련된 것 실시간 문자 투표의 반영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진달래 사건을 그대로 막 방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강부해다 어거지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또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ко recruited panel 2 3 6 prolong